사실이에요? 오늘 밤에 타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정구원이 죽는다는 게 박 실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? 네. 이사장도 어젯밤에야 알았어요. 그래서 어제 그렇게... 실패하면 이사장은 당신을 대신해서 죽을 생각이에요. 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이사장에게 타투가 돌아오죠. 나 이제 네 옆에 못 있어. 그리고 떠날 거야. 멀리. 네가 못 오는 곳으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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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의 엉덩이 분. 강민. 가자. 무슨 수를 쓰든 타트 돌아오게 하자.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시시하게 죽어버릴 순 없잖아. 바다에 백 번을 빠지든 천 번을 빠지든 내가 꼭 타트 너한테 돌아가게 할 거야. 내가 무슨 짓을 해져라도 꼭. 나도 무슨 짓이든 다 할게.